알뜰 매장에서는 오늘도 경매시효가 있을 예전의 조합의 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해주시면 알뜰 매장에 들어오는 수익금으로는 문헌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인문학 강사랑 문화예술을 흥행할 수 있는 명사들을 여기서 초대할 때 이제 2부 행사가 진행하고 지금 일부 행사에 각자 속에 하는 행사입니다. 또한 유니베라에서 10년 전에 11년 전에 이제 그 회사의 농장구지 한쪽에 길가에 안중근 의사의 단지 동맹비를 조성을 하고 고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OK의 얼렁뚱땅 회원 유기녀 대표님의 강제로 이렇게 함께하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오민정입니다. AOK가 정말 실천활동 올해는 국가방법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되게 감동이었고요. 이후에 내년부터는 또 수많은 고생하는 단체와 연대하려고 하는 어떤 입장들 회장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되게 든든했습니다. AOK 발전을 짓고요. 오늘 이 자리가 송구연 씨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네. 러시아. 러시아 노래. 저.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러시아 노래. 우크라인 모자 으 아 으 아 으 어 워스 까요 예 이와 같이 문화 공간은 아 공연에 오셨습니다 맛있게 그리고 유원진 선생님이 또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오 예 예 우리 김기준 이사장님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오늘같이 조나 아 그래 주방에서 또 이와 같이 이 운명 조아보니 상당히 지금 바쁘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 요디 4 예 슬라바 하나 둘 셋 넷 슬라바 사랑하는 내 슬라바 슬라바 듣고 없는 내 슬라바 어머 슬라바 사랑해요 슬라바 없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슬라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슬라바 슬라바 당신 위하여 이브 나트나에 이런 진짜 거금에 한 발에 몇 십만 원짜리 하는 그런 옷들을 많이 기증해 주셔서 우리 알뜰 매장 스타트에 큰 힘을 주셨고요 많은 거금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윤국현 조합원이시면서 사장님이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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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아는이가 시켜준 삭힌 홍어를 씹다가 서울 막걸리 한 사발에 민주는 왜 그리 더디냐 울분을 삭힌다 주눅든 사람들 어깨 너머로 배포 좋게 대포를 날리다 스스로 누덕누덕 끼운 언어의 거대다